아 내가 뺀 셋 아 3대1이다 세명이야 보급좀 어 4대1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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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야 돼. 누구 만대? 확인해. 내 쪽에 있다. 오케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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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... 내가 뺐. 셋. 아... 3대1이다. 세명이야. 뭐 곱좀. 나이스. 바로 이거야. 폼 뭐임? 클렌즈 폼임. 아... 클렌즈 안 좋다면서요? 아까 안 좋았어. 근데 자세를 잘 못 잡았어. 빠이빠이.